우리에게 친숙한 대중교통수단, 바로 버스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는 조금 특별한 버스 두 종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상 전기버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모두 국내 최초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양문형 전기버스는 내리는 문이 양쪽에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두 버스는 모두 우진산전에서 제작하였는데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만난 이 특별한 두 버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부터 시작해 전기버스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차량을 만들고 있는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이 버스가 바로 국내 최초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성버스 같이 생겼습니다. 타는 문은 오른쪽 한쪽에만 있어 탈 때에는 평범하게 버스에 탈 수 있지만 타고 나면 이렇게 내리는 문이 양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물론 왼쪽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면 승강장 형태에 따라 출입문 방향이 달라지지만 시내버스의 경우는 우측 통행에서 이런 양문형 출입문이 어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양문형 전기버스는 제주도에서 운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 다니는 버스 중앙차로의 경우는 지하철로 따지면 상대식 승강장 형태와 마찬가지로 상행선과 하행선 타는 곳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섬식 승강장 형태의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일부 구간에 중앙전용 버스 차로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도가 축소되고 가로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섬식 승강장입니다. 기존 버스 정류장은 양방향 정거장이 분리되어 있지만 섬식 승강장은 가운데에 정거장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거장 폭도 줄일 수 있는데 기존 대비 2m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앙 녹지대 등 시설을 철거할 필요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 바로 섬식 승강장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니 섬식 승강장이 설치된 중앙차로를 달릴 차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이 차량은 이렇게 제주도에 설치 계획이 있는 중앙버스 차로 섬식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양문형 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식 승강장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고 양문형 전기버스를 통해 왼쪽으로도 승객이 타고 내리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도로폭에서 정류장 면적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섬식 승강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왼쪽 수리문을 통해 승객이 승하차하게 되고 그 외 일반적인 버스 정거장은 오른쪽 수리문을 통해 앞으로 승객이 타고 뒤로 내리는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하루 충전해서 3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차체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좌석과 입석까지 모두 합쳐서 48명이 승차 정원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83km입니다. 버스 길이와 폭은 기존 버스와 같아 서서 가는 승객을 더 태울 수 있고 고효율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통상 시내버스가 하루 달리는 주행거리 300km 정도를 한 번에 충전 가능한 운영 효율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될 경우 오늘 소개한 이 차량이 제주도에 운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문형 전기버스 옆에는 고속버스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버스가 하나 보이는데 이 버스는 국내 최초 고상 전기버스 아폴로 1200입니다. 버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추세에 맞게 차량 사고나 비상시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차량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앞에는 현재 시간과 버스 실내 온도 그리고 승객 하차 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판이 보입니다. 이외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50인치 TV 모니터가 장착 가능한 버스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역시 돋보였는데 매립형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컬러 멀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는 국내 최초 고상 전기버스인 만큼 다른 버스들과 큰 차이점은 바로 전기를 이용해 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한 이 버스는 1회 충전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2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버스는 통근형 전기버스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친환경이 장점인 전기버스의 도입으로 수요 기업의 탄소 마일리지 축적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살펴본 우진산장에서 제작한 국내 최초 양문형 전기버스와 국내 최초 고상 전기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전기버스가 전국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전기버스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